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 부장이 올해 갤럭시 AI를 1억대의 모바일 기기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노태문 사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갤럭시 AI를 다른 모바일 기기에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노 사장은 상반기에는 지난해 출시한 S23 시리즈, 플립5, 폴더5 등에 대해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노 사장은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를 통해 판매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.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역대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뒤졌습니다.